안녕하세요. 2016년부터 저희가 럭셔리 하우스 앤 퍼스트 빌딩 부동산 중계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TV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. 저는 럭셔리 앤 하우스 TV 진행을 맡은 이강민, 안녕하세요. 퍼스트 빌딩 TV 진행을 맡은 정지윤입니다. 네, 먼저 럭셔리 앤 하우스 TV는 상위 1% VVIP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고급 빌라, 고급 주택, 고급 아파트, 타운하우스, 별장 등을 중계에 관리하는 중계법인입니다. 또 그리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20억에서 300억 사이의 수천 개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퍼스트 빌딩은 중성의 빌딩을 관리 그리고 중계하는 업체입니다. 2016년 1월 기준 총 2만 8,123개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저희와 함께 럭셔리 앤 하우스 TV, 퍼스트 빌딩 TV 많이 시청해주시고 다양한 정보 얻으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